네, 오늘의 시그널은 워닉 IPS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닉 IP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일단 그냥 워닉 IPS 내용은 사실 대표 기업이니까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노노리지는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죠.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을 할 필요가 없다. 기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신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 전에, 잠깐 그 전에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만 해도 삼성전자가 TSMC랑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한다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이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노노리지가 경쟁적으로 뭔가 디램에서는 미세화 공정, 지금 랜드플래시에서는 고단화 경정에 대한 그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보다 기술이 앞섰다고 막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반도체 혹한기, 메모리 반도체 혹한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거기서 나머지 두 개가 감산을 발표할 때 우리는 너네보다 덜 좋은 기술을 썼었어. 흔히 말해서 한 층을 그냥 한 번에 쌓는 걸 썼었다. 너네는 두 번에 나눠서 쓰는 걸 썼잖아. 우리도 이제 이걸 쓸 거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60개월 정도 반등하는데 SK항에서는 60개월 정도 꺼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향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우리나라 4대 반도체 장비 회사를 주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착 장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정인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입니다. 오랜 삼성전자의 고객사고요. 협력사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랫동안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향입니다. 삼성전자는 원익 IPS가 꽉 잡고 있어서 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건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요. 테스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전에 서두에 그렇게 신나게 설명했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치킨게임을 해도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면서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발표해서 투자도 줄이지 않고 생산향도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이 발표한 거랑은 반대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향인 기업이 SK하이닉스 향인 기업보다 장비업체라면 훨씬 더 나은 상황에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뭐를 발표했느냐 8세대 V낸드를 발표했습니다. V낸드는 위로 쌓는 거예요. 더 이상 면적을 넓히기가 어려워지니까 위로 쌓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에 V낸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이번에 8세대 V낸드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236단짜리로 추적이 됩니다. 낸드플래시가. 그러니까 236층짜리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론이 7월달에 232층짜리 건물을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가 8월달에 238층짜리 건물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둘 다 어떻게 쌓았다? 반을 나눠서 쌓았다. 110몇 층을 쌓은 다음에 110몇 층을 옆에 있는 걸 갖다가 위에다 쌓은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전에 200몇 단을 한 번에 쌓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7세대부터 우리도 너네 기술 쓸 거야. 우리는 지금 한 번에 쌓는 걸로 너네랑 버금가는 걸 했는데 너네처럼 두 번을 나눠서 쌓으면 우리는 더 높이 쌓을 수 있어. 그래서 2024년도에 2024년도 되면 9세대 V낸드를 출시한다고 했고요. 2030년대는 1000층짜리 V낸드를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지금 시점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감산을 택한 쪽과 인위적인 감산 없이 투자를 오히려 발표를 해버린 이쪽과의 격차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교차하면서 더 넓어질 수가 있다. 당연히 장비회사도 이런 엔드업체가 투자를 발표를 해야 장비를 사오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인 원익 IPS가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정석입니다. 네, 삼성전자 향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 IPS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야. 네,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4대 장비 업체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60개의 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다 60개의 선에서 반등했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지만 보죠. 지금 증착장비에서 1위인 업체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지도고 세계 장비 업체 1위니까요. 60개의 선에서 강한 반등을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60개의 선이 깨졌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위상에서 뒤지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성은 똑같다는 거죠. 반등하는 위치는 다르더라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지가 반등을 했으니 당연히 원익 IPS도 60개의 선 아래지만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뒤늦지만. 그래서 최소한 60개의 선까지 가고 60개의 선 가격인 3만 5천 원 금방까지 가고 여기를 뚫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지도 계속 간다고 하면 위의 목표가가 4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어지를 지표로 보면서 원익 IPS와 삼성전자의 투자의 궁합을 짝꿍을 보면서 같이 4만 원대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